펜촌 두 아나 희망한 다로 원단 원단 다시 한 번 진짜 맞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상태가 보입니다 아 귀여워 삐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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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예선전을 펼쳐 보일텐데요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? 네 아 네네 좋습니다. 다음 중요한거 가족 계신 분들은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 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아 맞으십시오! 아 귀여워! 뭐지? 자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! 조금 더! 미안해 웃어서. 귀여워서 그래. 잘 마세요. 그렇지 우리 아빠가 잘한다. 자 우리 아빠가 잘해요. 지금 가족들한테 마두 보고 아 우리 함께 오신 분들과 마두 보면서! 땡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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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가? 볼테라 이거 맞췄어! 땡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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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모델이 되어줘! 땡뻔! 네! 아빠 어디갔어? 아빠는 저기있다! 땡뻔! 땡뻔! 잠깐만 엄마가 보내기를 해줄게. 엄마? 네! 엄마! 마이마이 귀엽지? 다윤아